애초에 널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대선이 이제 3주도 안 남았어 3주도 우린 돈만 더하고 북에서 다 공작하기로 했는데 뭐가 어려워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까지 다 죽일 수도 있는 게 암기부야 아니 이 기수사 전체를 간첩 소굴로 만들고도 남을 사람들이라고 여차 5살에 쏘지 마세요 쏘지 말아요 끝까지 나랑 함께 가는 건 너무 위험해 고맙습니다 나 이렇게 없애요 나 이렇게 응 cach려 너무 hilft 창배뜸 그 자ucy of the world